미래비전 등 총망란 화두를 던져서 일각에서는 달권도전 선언문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 민감한 정치 현안은 언급을 자제했는데요. 앞서 어제는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 사람 더 있네요. 청년원회라고 그러죠. 김지수라는 분이 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래서 3파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과연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얼마나 뜨거워질지 그거는 진짜 좀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이현주 의원 저희가 모셨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키워드로 보는 승부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신유래 뉴스 장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 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유럽 뉴스정연승도 시작을 할텐데요. 오늘도 제가 항상 믿음직하고 아주 저한테 유형, 무형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형, 무형으로 도움 주는 유형, 무형이 아닌데 왜 잘못했어요? 왜 형, 내 형으로 왜 잘못했어요? 아, 이게 참 정말 아, 근데 야, 요새 진짜 아니, 비가 막 오더니 또 오늘은 왜 이렇게 더워요? 그러게요. 사실 오늘도 소독원에도 비가 온다라는 예보가 있었어가지고 좀 있으면 올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우산 챙겨 나갔는데 너무 날씨가 맑았다 이러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또 이 밑에 지방 얘기 들어보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기후가 너무 좀 왔다 갔다가 너무 심하고 아니, 아우 그리고 요새 이 장말을 해가지고 너무 끈적끈적하고 근데 휴가는 갔다 왔죠? 그렇죠. 또 가는 거 아니죠? 네? 또 가는 거 아니죠? 아니, 뭐 상황에 따라 아니, 뭐 그냥 물어본다 뭘 그렇게 놀래요? 아니, 뭐 휴가 갔다라고 하면 간다라고 하면 워낙 눈치를 주시니까 제가 아, 나 붙잡는 눈치는 안 주고 가라는 눈치밖에 안 준 것 같은데 약자의 입장으로서 아닌데 약자는 누가 약자야? 내가 약자지 늘 시달리고 이런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고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같은 말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오늘은 우리 우영 아나운서가 요새 하는 말 좀 해주세요. 요새 하는 말이요? 어. 청취율 조사기관입니다. 여러분. 알아듣네. 공의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가지고 YTN 라디오 특히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승부 때문에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요. 그 얘기해야 돼요. YTN 라디오의 승부 프로그램 신율의 뉴스 정면 프로그램. 그렇게 말은 돼요. 승부를 잊어먹을 수도니까 YTN의 신율의 뉴스 정면 여기까지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죠. 뉴스 정면 파이팅?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뉴스 앤 피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셔야지. 네. 커피, 커피. 누가 커피를 이렇게 마시지.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보고 계시면 커피. 원래 술 먹은 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네. 네. 오늘 저희 정면 승부 듣고 계시는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커피 쿠폰은 청취율 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일괄 배송을 해드리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고 추첨을 통해 전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연구사 오물정 공구사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니 근데 저기 뭐 주말에 뭐 홍보한다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휴 내가 이거 옆에서 챙겨줘야 돼요? 아니 날 먹고 내가 젊은 사람을 챙겨주면 어떡해. 젊은 사람이 날 챙겨줘야죠. 그리고 그 앞에 맨틀 원래 교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근데 요새 좀 기흘러져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커뮤니티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설문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설문조사 내용은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이라는 항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직접 클릭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뭐 줘요? 네? 클릭하면 뭐 줘요? 뭐 주나요? 안 주면 되는데요. 저희의 사랑과 그렇죠. 여러분의 관심에 보답하는 게 있어서 저희의 사랑을 또 이렇게 사랑을 담은 여러분의 의견을 저희가 또 사랑을 담아서 반영을 해야죠.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물폭탄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충청권과 전라권의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는 소식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을 하고 기관별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과 충남에는 시간당 최대 111.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곳곳이 침수되거나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지하 1층까지 물에 잠긴 충남 논산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안에서는 남성의 시신 한 구가 그리고 3시 57분에는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서 산사태로 인해 주택이 무너지며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남성 1시간 30분 뒤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또 옥천군 삼청리에서는 오늘 오전 5시 4분 한 두길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하천으로 추락해 전복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요. 거센 물살 탓에 구조 작업을 벌이지 못하다 오전 7시 38분 심정지 상태 A씨를 구조를 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대구에서도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밭에 나왔던 60대 남성이 불어난 물살에 농로로 빨려들어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8분 대구 북구 조야동의 한 농로에 있는 배수용 원형통에서 60대 후반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는 소식이고요. 한밤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이 침수돼서 고립된 주민들도 가까스로 구조된 일도 있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운주면에서는 오전 4시 11분 면사무소 인근 장선천이 넘쳐서 주민들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주민 18명을 순차적으로 전원 구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 80대 노인이 배관 기둥에 매달려 간신히 구조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고요. 대전의 경우에는 서구 용촌동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도 전해졌습니다. 또 낙동강 수위도 급격히 올라와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번에 군산 쪽 소식 살펴보면 군산 어청도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시간당 146mm가 내려서 15가구 가량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망연자실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 백암리 일대의 경우 산사태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부여 일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비롯한 침수 신고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열차와 여객선 운행 역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첫차부터 무궁화호와 ITX 새마을 등 일반열차 운행을 일부 중지하거나 조정하고 있고요. 경부선 특히 오전 9시까지 서울부터 동대구 구간 호남선은 서대전부터 익산까지 구간이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김해공항의 경우에도 오늘 오전 7시 기준 강한 바람으로 항공편 21편이 결항되기도 했고 16편은 지연 운항했습니다. 간밤에 많은 비로 여기저기서 피해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에도 사실 많은 비가 예보되긴 했으나 현재까지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분들이 다수가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번 장마 때는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인명피해가 나서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에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됐을 때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어제 대구 지역에서 쏟아진 비해량이 1년 전체 강수량의 10%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지금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진짜로 기후만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비정상이 정상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정치권 아닙니까? 탄핵이라는 정말 최고의 수단이 마치 일상용화가 된 거 이것도 비정상이 정상인데 정상화인데 비정상이 정상이 된 건데 지금 기후도 비정상이 지금 정상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합심해서 돈을 아끼지 말고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된 이 기후 대비를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탄소 배출량을 주이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문제고 매년 반복되는 수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절대로 지금과 같은 수혜가 하늘이 노해서 그렇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하지만 최대한 도로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로 준비한 이후에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일단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된 것 이것이 이것을 누워서 왜 비정상이 정상이 됐을까 이 문제 가지고 얘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다음 소식은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 관련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사회에서 회견을 열었고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1정당, 수권정당이 민주당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기도 했는데요. 영국은 1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고 프랑스도 좌파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다. 우리도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갈림길에 녹여있다, 놓여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정치권의 당면 과제와 관련해서는 단연컨대,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 밝혔습니다. 먹사니즘이라는 게 먹고사는 민생문제에 천착한다는 정치철학으로 풀이가 됩니다. 참 볼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신조어 참 잘 만들어내십니다. 지속성장이 먹사니즘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외에도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에너지, 통신 등 분야도 기본적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정당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언문에서 최상병특검법 등 전국 현안이나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 문제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게 특징이고요. 그렇다면 이미 출마 선언을 했던 김두관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전해드릴 텐데 일단 김두관 의원은 오늘 출마를 조건으로 이재명 전 대표 사전에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약속되련 의심에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재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모 방송에 나와서 이번 출마가 약속되련 아니냐 이런 진행자 질문에 대해서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도 하면서 나름대로 김두관 정치를 해왔다. 어찌 보면 정치를 정리해야 될 시점이고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재정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당초 이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단독 이 후보에서 당대표로 추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실 민주당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도 커졌는데요. 김 전 의원이 이 같은 상황에서 깜짝 출마를 했고 일각에선 김 전 의원이 당내 우려를 희석시키고 차기 지방선거 공천 등을 염두에 두고 전면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이 이미 2010년 경남도지사를 지낸 바 잊고 다시 도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김 전 의원의 출마를 만류했다고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주당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저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번보다 다음에 준비해서 출마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조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 쪽에서 김 전 의원의 출마에 반발할 수 있다는 전망에는 제가 맷집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부당하게 하면 저는 전의가 더 불탄다라면서 우려를 일축시키기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또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둔 당원 개정과 관련해서도 위인 설관,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전형적인 이재명 맞춤형 개정이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원내외 인사들이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선거 총 3파전으로 치러질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가 당대표 선거 출마를 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여당과 비교해서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독후보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했던 전당대회인데 3파전까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소식 뉴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3파전이 될 때 2파전이 될지 1파전이 될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고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주요 후보는 두 사람이니까요. 이 두 분이 나가셨을 때 두 분의 차이가 8, 90% 차이가 나더라. 득표율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일극체제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바쁘셔가지고 결과만 보고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프랑스 좌파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거 결과 맞습니다. 결선 투표에 가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좌파연대가 왜 승리하게 됐을까? 그거는 사실 프랑스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이게 극제나 극우정당이 대두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은 정당들끼리 좌우 스펙트럼 다 무시하고 이른바 공화국 전선이라는 걸 만들어서 함께 대항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공화국 전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하는 정당과 좌파 정당끼리 연합을 해서 후보 단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좌파 정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이번 프랑스 선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극우정당의 대두라는 겁니다. 극우정당이 비록 일당이 된 데 실패했지만 다른 어떠한 선거에서보다도 가장 선전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우정당이 왜 대두가 되는가를 생각을 사실 해볼 포인트가 전 민주당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프랑스 그렇죠. 이탈리아 그렇죠. 독일 도이처 알터너티브라는 독일 극우당이 있죠. 이탈리아 형제들이라는 지금 멜로니 총리의 소속 정당이 있죠. 극우정당입니다. 이런 정당들이 도시에 왜 선전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코드는 문의하면 다른 쪽에서 극우를 악마화하니까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대신에 실용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서 표를 얻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극우정당의 색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극우정당이냐 아니냐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글쎄요. 퀴즈 떠내셔이죠. 제가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성향과 인종주의적 성향. 사실 민족주의는 인종주의의 하위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극우정당들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전혀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극우정당인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용적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 사회 다 좋은데 이게 왜 세계에서 단 한 곳도 전국 나라 전체 단위로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를 실시한 적이 없을까를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언젠가 한번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소득 다 좋은데 이거 하면서 기존의 복지를 계속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복지를 상당 부분 축소한 다음에 기본소득만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셔야지 그냥 기본 기본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건 이재명 대표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먹사니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먹사니즘이라는 거는 사전에도 나와 있는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나와 있는 건 먹사니즘이 아니고 먹고사니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수로 먹사니즘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다시 신조어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의 전당대회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고 다음 소식이 이제 여당,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 살펴드릴 텐데 여론조사 관련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커뮤니티란의 조사, 설문조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 200분 넘게 참여를 해 주셨고요. 댓글도 달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피디님, 내일부터 좀 바꿔주세요. 우리 방송 나와서 자꾸 딴 거를 홍보하면 어떡해요? 우리 방송만 홍보해야지. 원래 직속 상관보다 더 윗상관의 지시가 있어요.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뭐 사실 우리야 뭐 무지렁이죠. 그럼요. 당연히 하시오. 신정 말씀하시지.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해. 네. 설문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정면송관에서 다뤘던 아이템이니까요. 우리가 뭐 다 다루니까. 아유 참 착해라. 그런데 뭐 설문조사 말고 뭘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여론조사를 말씀드릴 겁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조사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1074명을 대상으로 또 투표를 했습니다.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로 답변을 한 응답이 45%가 나왔고요. 원희룡 후보 11%, 나경원 8%, 윤상현 1% 이렇게 각 후보별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응답자 61%가 한동훈 후보가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원후보, 나후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당층의 경우에는 한후보가 14%, 나후보와 원후보 각각 5%를 기록을 했고요.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면 국민의힘 35, 민주당 30, 조국혁신당 10, 개혁신당 4% 등의 순이었습니다.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성, 연령, 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로 진행을 했고요. 또 6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된 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 가중치 부여 등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 11.5%였고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하냐면 이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포함되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런데 여기 정당 지지율이 있으니까.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적합도 45%를 기록했습니다. 타 후보들에 비해서 확실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대한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히 얘기해서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는 45%인데 나머지 후보의 지지율의 합이 20%가 안 돼요. 19%예요. 그러면 이게 혼자 나와서 거의 2.5배가 되는 셈이고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근 3배 차이가 나요. 딴 후보들의 지지율의 합이. 이러니까 뭐 이거는 어대한이라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중권 교수가 어제 왜 그런 거 한 거 봤어요? 어젠가 오늘인가? 김건희 여사의 전화를 총선 직구에 받은 적이 있다. 57분인가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건 전부 이거 사과를 못하게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위에서 말렸다. 그러니까 사과를 못하게 했다라는 식도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이게 이 논란이 새로운 버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어대한이라는 거 깨트리려고 무슨 얘기를 다 하잖아요. 다 하면 이게 결국은 부메랑으로 자기네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사실 대통령실에서 성명도 내고 그런 이유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거 봤거든요. 저도 집에 가서 다시 유튜브로 토론회. 그런데 솔직히 큰 재미는 없었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대답할 때 1번을 무인도로 데려가면 2번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이 말이 재롭기더라고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뉴스 기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설문조사는 100분이 더 넘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순간 우리 참여하신 분들 청취율 조사 전화 꼭 받으시면 꼭 신유래 뉴스 정면 여기까지만 해도 좋으니까 YTN 라디오의 신유래 뉴스 정면 이거까지만이라고 꼭 대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해드릴 소식 의대생 관련 소식인데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의 반발에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2학기 등록 기간을 최대 3년 말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복귀 이후 유급 걱정 없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이 된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교육부는 대학이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 결선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을 운영할 경우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또 계절학기나 추가학기를 운영할 경우 1학기에 받은 등록금을 활용해 운영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고요.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생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실 강제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각 대학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집단 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 의대생에게 호소했습니다. 계속된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들의 수업급 어느 덧 5개월째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교 월급 받으면서 교수생활한 지가 28년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새 교수들끼리 웃으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휴강하거나 수업시간 바꾸는 건 헌법 바꾸는 거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교육부가 철저히 관리하는 게 15주 수업은 다 했는지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한 얘기는 우리는 공휴일 맞는 거 싫어요. 왜? 보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추석 때 설 연휴, 설은 아니구나. 추석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 다 보강해줘요. 왜냐하면 15주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원래 1, 2학교를 30주 수업인데 이거를 2주를 줄여준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천재지변이 있거나 정말 국가적 재난사태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똑같이 대학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지금 소위 말해서 정부와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이 대립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자기네들 명분이 옳다고 그러고 의사 쪽은 의사가 명분이 옳다고 그랬죠? 명분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만일 말이 맞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정부가 그 뜻대로 자기를 막기 때문에 밀어붙인 거라면 여기서 봐주는 게 과연 공정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밀어줬던 이유가 바로 공정이라는 화두였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명분이 맞는지는 저는 여기서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더 천재지원이나 국가재난이 아닌 이상 특정 단과대학 학생들이 어쨌든 시위를 했거나 모르래서 수업을 안 들었다? 야, 그럼 이거 1년에 30주 해야 되는데 28주로 줄여준다? 그리고 전공의의들 자꾸 이거 뒤로 물러서잖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음번에 또 의정 갈등이 나오면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또 밀어붙이면 되겠지 뭐. 우리 그때 지장 없었잖아.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공정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5874님이 감사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5874님, 교수님 덕분에 웃어요. 우영아나님 웃음은 천만 불짜리입니다. 정면승부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정면승부 정말 여러분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천만 불짜리 웃음 보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속이 조금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